잇따 얘네 머리 한번 제대로 날리면은 죽일 수 있어 아 패드여서 미안해 어흑 어흑 아잇 뭐야 머리 맞춰도 안날아가네요 그렇다면 너는 인마 뒤졌어 아 60%인데 한대도 안맞아주는 개같은 운빨존맘게임 응당 운빨존맘게임 체력따는것봐 야 지금 생각보다 애들이 많네 레이더에 표시되는 일이 꽤 많아요 그렇다면 대충 잡을게 아니야 이거는 아아 너무아퍼 와 쟤한테 왜이렇게 많이 맞았지 그럼 은신은 풀어야겠다 에어으 renovation 야 아아 저거 방사능 지우고 먹을껄 방사능 지우는게 뭐였냐 좋았어 역시 퓨전셀이 정말 세죠 퓨전셀이 개쎄 뭐야 여기도 있어 오오오오오오 아이고 아이고 됐어 됐어 아 계속 총소리 개나네 어 뭐야 뭐야 이거 아니 저 잠깐만 저 아니 저 미친 이기나? 아니 이게 아니 저 가랭이 사이로 싸야겠다 어쩔 수 없다 어 그렇지 어 장전 안했는데 다 죽여버렸네 네 나이스 게이드 잠깐 히터 좀 끌게요 우린 모두 다같은 서민이니까요 진짜 슬픈 게 뭔지 압니까 히터를 따뜻한 온도로 맞춰놔요 방안이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그 온도가 되기 전에 끕니다 조금만 따뜻해지면 꺼 아 지금 위에가 많네 진짜 올겨울에 그 온도까지 맞춰서 진짜 뭐 난 항상 24도 이렇게 맞췄는데 24도까지 기대도 안해 그냥 21도 이렇게 되면 꺼 아 요즘 진짜 방안이 너무 추워요 너 십몇도야 야 근데 나 군대에서 행정실이 히터가 안 돼가지고 오 전설이다 게이드 방안 온도가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 이중창도 아니었어 일중창이었거든 진짜 얼마나 추웠냐면 방안 온도가 거의 영화였어 막 5도 막 이랬어요 그 정도면 정말 얼어 죽어버려 야 저기 전설 있다 저기 한번 기대해보자 저 잡으면은 지발 좋은거 한번 나와라 지발 좋은거 한번 나와주십쇼 어어 죽였다 죽였다 우와 이거 수류탄 야 이거 수류탄 던지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이다 지금이다 딱 나온다 자리 딱 나와 그렇지 자리 자리 딱 나와 자리 딱 나와 기준이 뭐하냐 너는 뭐해 뭐하 잘가세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미친 가슴 두드리네 낙사해서 가셨구요 어어 어어 좋구요 전설이라며 주먹으로 싸울만해 진짜 혼자 남은거 같거든 지금 아니 나 샷건을 여기서 아 안다 안다 아 안다 안다 아 아파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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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힐 오하 으흐흐흐흑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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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옿 우와 나 피 여기자 빠른 조작 안 돼 안 돼구요 걸렸구야 아아아악 안돼에에에예 1번 맨 1번 1번 맨 오 뭐야 오 어딜 감 오잇 오 어딜 오이씨 teleі자 held 개가 두고이야 우와아 아아아아아아 야아이씨 어 여기까지 다시 왔구요 어 여기까지 다시 왔구요 결국 죽였습니다 어어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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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니 저거 뭐야 저거 아 이거 포탑이야? 포탑인거냐? 어 이제 피먹어 피먹어 야아 진짜 당황했어요 진짜로 와아 아 사람이네 이 씨끼 너 내가 이거 열기만 하면 넌 죽어 임마 그럼 일단 쟤를 파밍하기 전에 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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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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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딜? 어 뭐야? 오옿 오옿 야이씨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와 야 쟤가 숨은 미니건에 들고있네? 아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 저거 너무 힘들다 어 그래도 뭐 이게 재미죠 폴아웃은 너무 뭐라 해야 되지? 쉬우면 재미가 없어 그냥 야 데미지 올려주는 것도 하나 먹자 야 데미지 올려주는 것도 하나 먹자 하나 먹어 뭐 오 이거 내 소리였어? 하 이 씨끼 한 번 한 번 봐? 진짜?